안녕하세요 책읽는 문학관 여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아오야마 미치코의 도서실에 있어요 입니다 아오야마 미치코는 전작 고양이 말씀은 나무 아래에서와 가마쿠라 소용돌이 안내소를 통해 각자만의 고민을 안고 방황하는 사람들의 삶을 다루며 누구나 빛나는 가치를 간직한 존재임을 조명했는데요 그녀의 신작 도서실에 있어요에서 또 한 번의 가슴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 도서실을 배경으로 한 이 책은 도서실이라는 일상적인 장소만큼이나 평범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데요 진로를 고민하는 21세 여성과 안정적인 생활과 오래 간직한 꿈 사이에서 갈등하는 35세 남성 워킹맘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는 40세 여성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는 30세 남성과 정년 퇴직으로 권태에 빠진 65세 남성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도서실은 누구나 책을 읽고 빌릴 수 있는 곳이죠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갖고 있는 권리인 셈인데요 저자가 소설의 배경으로 도서실이라는 공간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풍부히 누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자는 무뚝뚝한 표정 뒤에 사려 깊은 시선을 간직한 사서 고마치 씨를 탄생시켰습니다 고마치 씨는 이용자가 원하는 책을 골라주지 않습니다 컴퓨터 책을 찾는 사람에게 동화책을 추천해 주거나 바둑책을 찾는 사람에겐 시집을 추천해 주는 등 엉뚱한 추천을 내놓는데요 고마치 씨의 추천 도서를 받아둔 그들은 처음엔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그녀가 추천한 책을 읽으면서 마음 한편에 꼭꼭 숨겨두었던 바람을 떠올리게 되죠 그들이 한 장 한 장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일상에서의 하루하루도 함께 흘러가는데요 도서실에 있어요를 읽는 동안 마치 책 속 인물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액자식 구성처럼 느껴지는 이 모습은 우리의 세계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깝지는 않더라도 삶을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듭니다 도서실에 있어요에는 악인도 선인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있을 뿐이죠 재미있는 점은 소설이 진행될수록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들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든 연결된다는 것인데요 전혀 접점 없는 다섯 명의 사람이 도서실이라는 공간에서 사서 고마치 씨를 만나 부록을 건네받는 순간 이들의 삶은 희망이라는 선으로 연결됩니다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희망을 타인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뭘 찾고 있지? 라는 질문에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꿈인지 인생인지 혹은 다른 그 무엇인지 고민하고 깨닫게 되는 소설 속 인물들처럼 말이죠 밀려온 파도는 다시 밀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때 파도와 함께 쓸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서로의 삶을 응원하는 따뜻한 마음과 연대가 필요할 텐데요 손에 손에 잡고 굳건히 버틴다면 파도에도 휩쓸리지 않을 단단한 모래성을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낭독해드릴 부분은 도서실에 있어요 중 40세 워킹맘 나스미 씨의 이야기입니다 작은 도서실에 신비로운 사서가 건네는 따스하고 눈부신 기적 도서실에 있어요 그 작품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도서실에 있어요 아오야마 미치코지우 박우주 옮김 출판 달로와 3장 나스미 40세 전직 잡지 편집자 한때 어린아이였던 우리 모두가 산타클로스는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어느 순간 깨달았을 텐데도 여전히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에서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아직 그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날 어린아이였던 어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산타클로스의 진실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며 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다시 읽었을까 이 책을 커버를 벗겨보니 새하얀 무지 표지였다 그 점이 또 마음에 든다 부적과도 같은 이 책을 나는 때때로 이곳저곳에 들고 다닌다 내가 붙인 수많은 포스티 끝이 하얀 몸체 밖으로 컬러풀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오늘 아침 달력을 넘기니 나타난 12월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딸 후타바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 산타클로스의 고민은 즐겁다 불현듯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보았다 그 여름으로부터 벌써 3개월이 지났음을 섯달의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다 다가온 연말 한낮의 파란 하늘 희끄무레한 상연달이 보였다 8월 여름휴가도 끝나고 회사 전체가 일상 모드로 되돌아왔다 내가 일하는 곳은 바니우샤라는 출판사다 이곳 자료팀에서 나는 출판된 매체의 관리나 상원이 요청하는 과거 데이터를 찾고 필요한 문헌을 주문해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다 외부로 나가는 회사의 개요나 자료 작성 등도 이 부서가 하는 일이다 부서의 팀원은 나를 제외하고 중로의 남성으로만 5명 하나같이 말수가 적어 이동해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껏 이곳에 잘 스며들지 못했다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 나는 밀라라는 잡지 편집팀에 있었다 주로 2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정보지다 입사하고 15년 동안 나는 악착스럽게 일했다 그러는 중에 임신은 갑작스럽긴 했으나 예정에 없던 일은 아니었다 37이라는 나이를 의식해 바라던 결과였다 지금 출산하고 빨리 복귀하면 내 몸도 회사 상황도 리스크나 데미지가 최소한일 거라 예상했었다 다만 약간의 무리를 한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편집장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었다 신경 쓰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덧의 괴로움도 남몰래 견디었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졸음을 대량의 민트껌으로 쫓았다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와 모두에게 이야기한 뒤에도 임산부라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필사적이었다 만삭 직전까지 빠듯이 일하다 새해 출산을 했다 1월 생인 경우 내후년까지 1년 4개월의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4개월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생후 3개월인 후타바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는 망설해졌지만 하루라도 빨리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복귀 첫날 발걸음을 옮긴 곳은 물론 밀라 편집팀이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동료는 잘 다녀왔어? 라며 어쩐지 어색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 서먹함을 의아해하고 있는데 사키타니씨 잠깐 하는 편집장의 말에 회의실로 불려갔다 그리고 느닷없이 자료팀으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왜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으니 편집장은 태연스레 대답했다 그야 편집일 하면서 육아까지 하기는 힘들잖아 그래도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의문과 분노가 멈출 줄 모르고 치밀어 올랐다 왜? 어째서? 도대체 왜? 나는 이곳에 돌아올 생각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밀라를 매달 샅샅이 체크해왔고 자료를 읽거나 기획을 고민하곤 했었다 복귀 후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뒤처진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내가 밀라에서 13년 동안 쌓아온 것은 대체 무엇이었나 기다려주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이곳에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 내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곤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9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집에 빨리 갈 수 있게 해준다고 인사팀에서도 신경을 쓴 거야 달래는 듯한 편집장의 말에 나는 빠르게 쏘아댔다 괜찮습니다 일도 육아도 동시에 잘할 수 있어요 남편과 의논에 분담할 거고요 야근이나 야간 회의를 대비해서 베이비 시터도 몇 명 알아봐 이미 결정난 거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자료팀 쪽이 더 편하잖아 편집장은 성가시다는 듯이 내 말을 가로막았다 절망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알게 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회사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 내린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편하게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넌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은 것만 같아 캄캄한 구덩이로 떨어져가는 기분이었다 반유샤엔 아이가 있는 여성이 없다 전례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 전례를 만들어주겠노라 싶었는데 지나치게 태평한 생각이었던 걸까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다른 회사의 잡지 편집팀으로 이직할까도 몇 번인가 고민했다 그러나 실상 남편과의 분담은 전혀 순탄치 않았으며 육아는 예상치 못한 일투성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못했고 일정을 세우기도 어려웠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확실히 팀을 짜 분단위로 임무를 처리해야 하는 잡지 편집팀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일을 해나가기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니 아이가 클 때까지는 이 자료팀에서 숨죽이고 숨죽이고 견디고 있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벽시계가 5시를 조금 넘겼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게 가방을 어깨에 매고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부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일을 하고 있었다 정시 퇴근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뭔가 떳떳지 못했다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은 정원이 닫혀 들어가지 못했다 복귀 시기에 맞추고자 역에서 조금 걸어가야 하는 어린이집에 겨우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멀어졌다 5시에 회사를 나와도 전철을 하나 놓치면 환승시간이 길어져 늦어버리고 만다 후타바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아이가 될 때면 나를 덩그러니 기다리고 있었을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역까지 뛰다시피 걸으면 7분 처음 3분은 아직 일하고 있을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 다음 4분은 기다리고 있을 후타바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속으로 죄송해요 미안해 하며 개찰구를 빠져나갔다 남편 슈진은 오늘 밤도 분명 늦을 테지 전철 안에서 흔들리며 나는 아직 환한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밤 싱크대에 그냥 두었던 후타바의 물통을 씻었다 뚜껑을 열면 빨대가 나오는 타입의 물통은 쉽게 더러워지며 씻기가 불편하다 표백과 살균을 하기 위해 차에 물때가 낀 패킹을 떼어내어 표백지에 담가 두었다 주말의 일과 중 하나였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고 별것도 아닌 일이 의외로 시간을 잡아먹는다 휴일이라고 해서 느긋한 기분이 들 새가 없다 여유 여유 말인가 그런 걸 어디서 팔기라도 한다면 돈을 내고 사고 싶은 심정이다 육아가 나하고 안 맞는 건가 싶어 한숨이 나왔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이틀 후타바와 둘이 딱 붙어 집에만 있기에는 긴 시간이다 공원에라도 가볼까 하지만 운 좋게 사람이 적으면 다행인데 공원에 엄마들이 모여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들어 결국 공원 주위만 맴돌다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그걸 생각하면 뾰족한 대착은 아니었다 그 밖에 부담 없이 후타바와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수족관이나 동물원에 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일이고 구립 도서관에 가려면 배차가 적은 버스를 타야만 했다 문득 언젠가 후타바를 데리러 갔을 때 원장 선생님이 커센 도서실에 키즈 스페이스가 있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났다 머지않아 후타바가 다니게 될 초등학교에 커뮤니티 센터가 병설되어 있다고 했다 돌아갈 때 얼핏 들었을 뿐이라 당시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잠깐 알아보니 무척이나 제대로 된 시설이었다 집회실이나 다다미방도 있고 성인을 위한 강좌도 몇 가진가 열리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다 가볍게 산책도 할 겸 아직 조금 이르지만 초등학교의 분위기를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었다 후짱 밖으로 나가자 텔레비전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후타바가 오뚝 일어섰다 다행히도 그건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쳐 담장을 끼고 둔 그곳에 커뮤니티 센터는 이쪽입니다 라고 화살표가 붙은 안내판이 있었다 좁다란 통로로 들어가면 나오는 하얀 건물인 듯했다 접수대에서 이름과 이용 목적 입관 시간을 적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서실은 1층 안쪽이었다 들어가서 오른쪽 내 측에 키즈 스페이스가 보였다 낮은 책장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우레탄 소재의 매트가 깔려있었다 조그맣고 낮은 테이블의 모서리가 둥그렀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다 먼저 온 이용객은 없었다 나는 안도하며 후타바와 함께 신발을 벗은 뒤 키즈 스페이스에 앉았다 그림책에 삥 둘러싸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치유되었다 나는 무작위로 눈에 들어오는 책 몇 권을 꺼내들었다 습관처럼 출판사를 확인했다 후타바가 양말을 벗기 시작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좋다고 신고 있었으면서 후짱 더워? 맨발 맨발의 제로프 제로프? 제법 말이 통하기 시작했으나 이따금 의미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나는 후타바가 벗은 양말을 동그랗게 말아 기저귀 가방에 넣었다 후타바는 책장 앞을 빙글빙글 배회하기 시작했다 책장 너머로 포니테일 머리를 한 여자애가 불쑥 얼굴을 내비쳤다 게로부를 말하는 건가? 감색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책을 몇 권 들고 있었다 도서실 직원인 듯했다 목에 건 이름표에는 모리나가 노조미라고 쓰여 있었다 실록의 새싹과 같은 산뜻한 미소로 노조미짱은 말했다 인기 시리즈예요 맨발의 게로브 진해가 나오는 그림책이죠 진해? 노조미짱은 쿡쿡 웃으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들고 있던 책을 잠시 낮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능숙하게 책장에서 그림책 한 권을 꺼내 후타바에게 건넸다 제로프 후타바는 무척 신이 나 그른 책에 달려들었다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보다 표지를 넘기자 진해 캐릭터가 열심히 신발에 발을 넣으려는 그림이 나타났다 수많은 발 중에 절반은 맨발이고 절반은 가지각색의 신발을 신고 있다 귀엽다고 하기는 어려운 기묘하게 과장된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니 노조미짱이 말했다 이름도 개로브고 이런 거 어른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팔이나 바퀴벌레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뭔가 애정이 느껴져서 좋아요 해충으로 여겨지는 벌레들에 대한 선입견 없이 아이들 시선에서 만들어진 훌륭한 그림책이구나 싶죠 굉장하다 책 전문가네 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는 책 빌릴 수 있나요? 네 고민이시라면요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기 안쪽에 사서분이 계세요 노조미짱은 반대편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 칸막이가 있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천장에 레퍼런스라는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아 그쪽이 사서분이신 줄 알았어요 내가 말하자 노조미짱은 쑥스러운 듯 한쪽 손을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직 공부 중이에요 고졸이라서 사서가 되려면 실무 경험이 3년 필요하거든요 아직 1년째라 열심히 해야 해요 물기를 머금은 커다란 눈동자 젊음이 눈부셔 어질어질할 정도였다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자 실무 경험을 차곡차곡 쌓겠다는 야무진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하고 그때를 떠올렸다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었고 책을 만들고 싶었다 밀라는 정말 좋아하는 잡지였기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몹시도 기뻤다 5년 전 밀라에서 작가 가나타 미지에의 연재를 따는 것도 나였다 미지에 선생님은 당시 70세로 편집장으로부터 젊은 여성들이 보는 잡지에 걸맞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더군다나 에세이가 아닌 소설이라니 이런 류의 정보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일축했었다 그렇지만 나는 미지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젊은 여성들의 마음에 반드시 와 닿으리라 생각했다 선생님은 그 전까지 역사소설이나 쓴 문학을 썼었는데 내면에 숨어있는 희망적이고 힘찬 메시지가 다름 아닌 20대 여성들에게 울림을 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설정이나 글쓰기 방식을 밀라 독자층에 맞추면 뒷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이 매달 기대에 부풀어 밀라를 구입할 것 같았다 그래서 국장에게 교섭해 보았다가 설득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하고 비웃음을 샀다 편집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다 밀라와 같은 소녀들을 위한 잡지에 그렇게 대작가가 붓을 들 리 없다는 것이 국장의 주장이었다 그런 고로 나는 미지의 선생님을 맹렬히 공략했다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다 미지의 선생님은 월간지 연지는 이제 힘들어서요 라며 적당히 얼버무렸다 그럼에도 나는 몇 번이고 부탁했다 미지의 선생님의 소설에 은밀히 담긴 강건함과 명랑함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간청했다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이다 다섯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미지의 선생님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사키타니 씨와 함께하면 어떤 이야기가 탄생할지 궁금하다면서 성격이 다른 두 여자아이의 우정도 라일벌도 아닌 관계를 그린 미지의 선생님의 연재 소설 핑크 플라타노스는 핑플이라 불리며 금세 밀라의 인기 페이지가 되었다 늘어난 매출에도 연재가 큰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했다 1년 반에 걸쳐 엄청난 호평 속의 마지막 회를 맞은 뒤 책 출간이 결정되었다 반유샤에는 문학팀이 없어 한건으로 엮는 일도 서점을 돌아다니는 일도 전부 내 업무였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밀라의 편집 작업과 병행했으므로 입사일에 최고로 바쁜 시기였지만 나는 매일매일 온몸의 전율이 흐를 정도로 즐거웠다 이후 그 소설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굵직한 문학상 북셀프 대상을 수상했다 아닌 게 아니라 회사가 흥분으로 들끓었다 잡지가 메인인 반유샤가 이처럼 문학책으로 각광을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복도에서 마주친 국장이 나를 불러세워 부편집장으로의 승진 예정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다 그 직후에 임신 사실이 발각되었다 한동안 휴직에 들어가는 데 있어 불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이 일을 사랑하고 미지의 선생님과의 신뢰관계도 생겼고 복귀하면 더욱더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나에게 있어 편집일은 소중히 쌓아온 노력의 결정체였다 그런데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다 여태까지의 경험과 노력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밀라로 복귀하는 게 아니었으면 육아휴직기간 중 일 생각만 하지 말고 후타바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다 후타바가 잠이 든 귀중한 혼자만의 시간 기획을 짜내거나 정보 수집에 힘쓰지 말고 함께 뒹굴뒹굴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등 취미생활을 할 걸 그랬다 어느 쪽이든 어중간한 채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도 하루하루가 분주해 짬이 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얼 해야 하는 걸까 어쩐지 챗바퀴를 도는 듯한 느낌이다 빠져나갈 길 없는 미로 속에서 구시렁대기만 할 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나는 바닥에 폴삭 주저앉아 그림책을 펼치고 있는 후타바에게 말을 걸었다 후짱, 저기서 재미있는 그림책 찾아달라고 할까? 내 말이 들렸을 텐데도 후타바는 싫다는 말도 없이 게로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노조미짱이 말했다 후짱은 제가 보고 있을 테니 다녀오세요 아, 그치만 지금은 다른 이용객분도 안 계셔서 괜찮아요 염치 불구하고 나는 신발을 신었다 여기서 괜찮은 그림책을 몇 권 빌려가면 주말 동안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나는 게시판이기도 한 칸막이를 지나 레퍼런스 코너를 엿보곤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카운터 안쪽에 하얗고 커다란 여자가 있었다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50살 정도 되려나 특별 주문이거나 외국의 빅사이즈인 건지 입고 있는 하얀 긴 소매 셔츠는 아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는 없을 듯 했다 아이보리색 앞치마를 둘렀고 쫙 펴진 피부도 주름 하나 없이 새하이에서 뭐랄까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이맥스 같았다 사선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언가 세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뭘 하는 걸까 하고 단순히 흥미가 이뤄 다가가 보니 스펀지 매트 위에서 뭉친 털실 같은 물체에 바늘을 찌르고 있었다 뭔지 알아 이거 양모펠트 내 담당은 아니었지만 밀라에서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솜 같은 양털을 바늘로 콕콕 찔러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공예다 마스코트인지 뭔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리라 이토록 거대한 몸집으로 이토록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정말이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 주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바로 옆에 다크 오렌지색 상자가 있었다 오래된 양과자 메이커 구레미아도의 허니돈 패키지다 반 구형의 소프트 쿠키로 안에 꿀이 진득이 베어들어 있어 맛이 좋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라 작가들에게 선물한 적도 있다 사서도 허니돈을 좋아하는구나 싶어 갑자기 친근감이 들었다 사서의 손이 뚝 멈추었다 힐끗 쳐다보기에 나는 몸을 움츠렸다 아 죄송합니다 사과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위축이 돼 뒷걸음질을 치자 사서가 말했다 뭘 찾고 있지? 몸을 폭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신기한 목소리였다 친절하지도 밝지도 않은 단조로운 저음 그런데도 몸과 마음을 맡기고 싶어지는 너른 가슴이 느껴지는 한마디였다 뭘 찾느냐는 말을 들으니 찾고 있는 것이 많은 기분이었다 앞으로의 내가 가야 할 길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방법 육아에 필요한 여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는 상담실이 아니다 나는 그림책이요 라는 말만 전했다 사서의 가슴께에 고마치 사유리라고 쓰인 이름표가 있었다 어찌나 사랑스러운 이름인지 사서 고마치 씨 그녀는 허니돔 상자의 뚜껑을 열고는 바늘을 집어넣었다 빈 상자를 반지꼬리로 쓰는 모양이었다 고마치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림책? 그림책은 너무 많은데 두 살 백이 딸아이한테 좋을 만한 걸로요 딸은 맨발의 게로부를 좋아하더라고요 고마치 씨는 몸을 흔들며 신음했다 아하하 그건 명작이지 전문가가 보기엔 그런가 보네요 애들한테 잘 먹히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서 내가 중얼거리자 고마치 씨는 머리를 가볍게 기울였다 꽉 묶인 당고머리에 하얀 꽃 장식술이 달린 비녀가 꽂혀있었다 하얀색을 좋아하는구나 뭐 원래 육아라는 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 투성이니까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태반이지 아 네네 맞아요 나는 까딱까딱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진심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곰돌이 풀을 보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곰과 함께 생활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그 정도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고마치 씨가 돌연 호쾌한 웃음을 터뜨리기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나 큰 목소리를 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러나 안심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구나 넋두리가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다 저 아이를 낳고부터 모든 게 안 풀렸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만 들었고요 딸이 소중한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육아가 상상 이상으로 벅찼어요 웃음을 그친 고마치 씨가 또다시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는 훈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출산할 때 많이 힘들었겠어 하하하하 네 세상 모든 엄마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야 고마치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곤 내 눈을 들여다보듯 얼굴을 곧게 내 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난 이렇게 생각해 엄마도 힘들었겠지만 나 역시 태어날 때 상당한 고통을 견뎌내며 있는 힘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고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온 거잖아 세상 밖 공기를 접했을 때 분명 화들짝 놀랐겠지 뭐야 여긴? 하고 기억은 안 나지만 말이야 그래서 기쁨이라든지 행복을 느낄 때마다 아 열심히 노력해서 태어난 보람이 있네라며 되새기곤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나는 입을 다물었다 고마치 씨는 컴퓨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마 인생에서 가장 열심일 때는 태어날 때일걸 이후의 일들은 틀림없이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야 그토록 엄청난 일도 견뎌냈으니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고마치 씨는 자세를 쓱 바로잡더니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얹었다 그러고는 파바바바박 하고 굉장한 속도로 타자를 쳤다 손가락만 기계가 된 듯했다 어안이 벙벙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고마치 씨가 파앙 하고 마지막 한 수를 두었다 곧이어 프린터가 달칵달칵 움직이기 시작했다 뽑혀나온 B5 크기 종이에는 책 제목과 저자명, 책장 번호 등이 표로 정리돼 인쇄되어 있었다 건네받은 그 글자를 나는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포풍 씨, 어서와 통통 뭘까, 뭘까, 뭘까 이 셋은 틀림없이 그림책이겠지 그런데 그 아래쪽의 눈길이 갔다 달의 문 저자는 이시이유카리 이시이유카리 씨라면 알고 있다 매일 별자리 운세를 SNS에 올리는 사람이다 밀라에 있었을 때 동료가 메신저에 등록을 해두었었다 나는 점을 잘 보지 않는다 여자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서 점집 노점 특집 등을 고려한 적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딱히 운세 페이지를 매달 확인하거나 한 적도 없었다 이시이유카리 씨가 그림책도 냈구나 싶었는데 이 책만 분류 표시와 책장 번호가 달랐다 나는 물었다 점술 관련 책인가요? 내 물음엔 아무런 대답 없이 몸을 살짝 굽혀 카운터 아래쪽 서랍 몇 개를 열고 있던 고마치 씨가 셋째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내게 건네주었다 바다 당신한테는 이거 대굴대굴 동그란 양모 펠트였다 파란 구체에 초록색과 노란색의 얼룩무늬가 있다 지구? 귀엽네요 고마치 씨가 만든 거예요? 딸이 좋아하겠어요 그건 당신한테 주는 부록이야 네? 책의 부록이지 달의 문의 부록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당황해하고 있으니 고마치 씨는 바늘을 손에 들고 말했다 양모 펠트의 좋은 점은 도중에 원하는 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중일지라도 중간에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궤도를 수정하기가 쉽거든 아 그렇구나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져도 괜찮은 거네요 고마치 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아까와 같이 털 뭉치에 바늘을 찌르기 시작했다 나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업무 종류를 어필하는 듯한 태도에 그 이상 말을 걸기가 못해 나는 지구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키즈 스페이스로 향했다 노조미짱이 후타바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나는 조금만 더 염치 불구하기로 하고 일반 도서 책장에서 달의 문을 찾았다 달의 문은 표지에 하얗고 어슴프리한 반달이 그려진 파랗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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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표지와 뒷 표지 뿐만 아니라 책 머리도 책발도 책잎도 즉 종이의 단면 전체가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것이다 어둡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도 않은 그윽하고 아득한 파랑 그리고 표지를 넘기면 드러나는 면지는 먹물처럼 색감했다 책을 펼치자 딥블루에 애워 쌓인 크림색 종이가 나타났다 그곳에 적힌 글자를 눈으로 쫓으니 마치 한밤중에 책을 읽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팔락팔락 책장을 넘겨보던 중 어머니라는 단어에 붙잡혀 손을 멈추었다 점성술의 세계에서 달은 어머니, 아내, 어릴 적 추억, 감정, 육체, 변화 등을 의미합니다 달이 어머니와 아내를 의미한다고? 보통 엄마는 한 집안의 태양이라고들 하던데 그래서 항상 밝게 웃어야만 한다고 의외라는 생각을 하며 되돌아가는 길에 읽어보았더니 무척 흥미로운 내용이 쓰여있었다 임신한 여성의 배가 불러온다는 점 월경 주기와 달의 주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모체와 달의 공통된 이미지 순결의 여신이자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 성모 마리아를 예로 든 천여성과 모성이 동시에 상징되는 것에 대한 고찰 재미있었다 그리고 문체가 아름답고 이해하기 쉬워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점술이라기보다는 달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책이었다 커버 앞날개에 적힌 이시 유카레 씨의 프로필을 보니 점술가가 아닌 작가로 되어 있었다 뭔가 굉장히 납득이 같고 이 책을 차분히 읽어보고 싶어져 나는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키즈 스페이스로 들어가 목록을 보며 이번에는 그림책을 찾았다 고마치 씨가 골라준 세 권과 후타바가 손에서 놓지 않는 맨발의 게로브 노조미짱이 대출 카드를 만들어주었고 총 다섯 권을 빌렸다 후짱이 들 거야 맨발로 신발을 신은 후타바가 게로브 그림책을 끌어안고 있었다 지네와 바퀴벌레의 도움을 받는 주말 나는 이 그림책의 작가와 출판사에 더없이 감사한 마음을 품었다 교수의 작가와 출판 사과를 도서실에 있어요. 아오야마 미치코지움. 박우주 옮김. 출판 달로와. 3장. 나스미. 40세 전직 잡지 편집자. 한때 어린아이였던 우리 모두가 산타클로스는 없다는 사실을 인생의 어느 순간 깨달았을 텐데도 여전히 산타클로스가 크리스마스에서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지금의 어린아이들이 아직 그 존재를 믿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지난 날 어린아이였던 어른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없이 산타클로스의 진실을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며 그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을 다시 읽었을까 이 책을. 커버를 벗겨보니 새하얀 무지 표지였다. 그 점이 또 마음에 든다. 부적과도 같은 이 책을 나는 때때로 이곳저곳에 들고 다닌다. 내가 붙인 수많은 포스티이 끝이 하얀 몸체 밖으로 컬러풀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오늘 아침 달력을 넘기니 나타난 12월. 올해의 크리스마스는 딸 후타바에게 뭘 선물하면 좋을까. 산타클로스의 고민은 즐겁다. 불현듯 창문 너머로 밖을 바라보았다. 그 여름으로부터 벌써 3개월이 지났음을 섯달의 햇살을 느끼며 생각했다. 다가온 연말. 한낮의 파란 하늘. 희끄무레한 상연달이 보였다. 8월. 여름휴가도 끝나고 회사 전체가 일상 모드로 되돌아왔다. 내가 일하는 곳은 바니우샤라는 출판사다. 이곳 자료팀에서 나는 출판된 매체의 관리나 상원이 요청하는 과거 데이터를 찾고 필요한 문헌을 주문해 들여오는 일을 하고 있다. 외부로 나가는 회사의 개요나 자료 작성 등도 이 부서가 하는 일이다. 부서의 팀원은 나를 제외하고 중로의 남성으로만 5명. 하나같이 말수가 적어 이동이 온 지 2년이 지났는데도 나는 아직껏 이곳에 잘 스며들지 못했다. 이곳으로 오기 전까지 나는 밀라라는 잡지 편집팀이 있었다. 주로 2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한 정보지다. 입사하고 15년 동안 나는 악착스럽게 일했다. 그러는 중에 임신은 갑작스럽긴 했으나 예정에 없던 일은 아니었다. 37이라는 나이를 의식해 바라던 결과였다. 지금 출산하고 빨리 복귀하면 내 몸도 회사 상황도 리스크나 데미지가 최소한일 거라 예상했었다. 다만 약간의 무리를 한 점은 부인할 수가 없다. 임신 사실을 알고 나서 안전기에 접어들 때까지 편집장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했었다. 신경 쓰게 만들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입덧의 괴로움도 남몰래 견디었고 호르몬의 영향으로 거세게 밀려오는 졸음을 대량의 민트껌으로 쫓았다.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배가 불러와 모두에게 이야기한 뒤에도 임산부라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끔 필사적이었다. 만삭 직전까지 빠듯이 일하다 새해 출산을 했다. 1월 생인 경우 내후년까지 1년 4개월의 육아휴직을 낼 수 있다. 하지만 나는 4개월 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생후 3개월인 후타바를 어린이집에 맡기기는 망설여졌지만 하루라도 빨리 회사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복귀 첫날 발걸음을 옮긴 곳은 물론 밀라 편집팀이었다.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한 동료는 잘 다녀왔어? 라며 어쩐지 어색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 서먹함을 의아해하고 있는데 사키타니씨, 잠깐! 하는 편집장의 말에 회의실로 불려갔다. 그리고 느닷없이 자료팀으로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왜죠?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물으니 편집장은 태연스레 대답했다. 에이, 그야 편집일 하면서 육아까지 하기는 힘들잖아. 그, 그래도 저는... 걷잡을 수 없는 의문과 분노가 멈출 줄 모르고 치밀어 올랐다. 왜? 어째서? 도대체 왜? 나는 이곳에 돌아올 생각으로 육아휴직 중에도 밀라를 매달 샅샅이 체크해왔고 자료를 읽거나 기획을 고민하곤 했었다. 복귀 후 곧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뒤처진 부분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내가 밀라에서 13년 동안 쌓아온 것은 대체 무엇이었나? 기다려주지도 못할 정도로 내가 이곳에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걸까? 내 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곤 미처 생각지도 못했다. 9시 출근, 5시 퇴근으로 집에 빨리 갈 수 있게 해준다고 인사팀에서도 신경을 쓴 거야. 달래는 듯한 편집장의 말에 나는 빠르게 쏘아댔다. 괜찮습니다. 일도 육아도 동시에 잘할 수 있어요. 남편과 의논에 분담할 거고요. 야근이나 야간 회의를 대비해서 베이비 시트도 몇 명 알아봐. 이미 결정난 거니까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돼. 자룰팀 쪽이 더 편하잖아. 편집장은 성가시다는 듯이 내 말을 가로막았다. 절망이라는 감정을 제대로 알게 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는지도 모르겠다. 회사 입장에서는 나를 위해 내린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편하게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넌 이제 필요 없다는 말을 들은 것만 같아 캄캄한 구덩이로 떨어져가는 기분이었다. 반유샤엔 아이가 있는 여성이 없다. 전례가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그 전례를 만들어주겠노라 싶었는데 지나치게 태평한 생각이었던 걸까.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다른 회사의 잡지 편집팀으로 이직할까도 몇 번인가 고민했다. 그러나 실상 남편과의 분담은 전혀 순탄치 않았으며 육아는 예상치 못한 일투성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유롭지 못했고 일정을 세우기도 어려웠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확실히 팀을 짜 분단위로 임무를 처리해야 하는 잡지 편집팀에서 지금까지와 같이 계속 일을 해나가기란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니 아이가 클 때까지는 이 자료팀에서 숨죽이고 견디고 있는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든다. 벽시계가 5시를 조금 넘겼다. 나는 소리가 나지 않게 가방을 어깨에 매고 슬금슬금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왔다. 부서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일을 하고 있었다. 정시 퇴근이 잘못된 것도 아닌데 뭔가 떳떳지 못했다. 집과 가까운 어린이집은 정원이 닫혀 들어가지 못했다. 복귀 시기에 맞추고자 역에서 조금 걸어가야 하는 어린이집에 겨우 들어갔다. 그러다 보니 회사에서도 멀어졌다. 5시에 회사를 나와도 전철을 하나 놓치면 환승시간이 길어져 늦어버리고 만다. 후타바가 제일 마지막에 남은 아이가 될 때면 나를 덩그러니 기다리고 있었을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역까지 뛰다시피 걸으면 7분 처음 3분은 아직 일하고 있을 팀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 다음 4분은 기다리고 있을 후타바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 속으로 죄송해요 미안해 하며 개찰구를 빠져나갔다. 남편 슈지는 오늘 밤도 분명 늦을 테지 전철 안에서 흔들리며 나는 아직 환한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지난 밤 싱크대에 그냥 두었던 후타바의 물통을 씻었다. 뚜껑을 열면 빨대가 나오는 타입의 물통은 쉽게 더러워지며 씻기가 불편하다. 표백과 살균을 하기 위해 차에 물때가 낀 패킹을 떼어내어 표백지에 담가두었다. 주말의 일과 중 하나였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고 별것도 아닌 일이 의외로 시간을 잡아먹는다. 휴일이라고 해서 느긋한 기분이 들 새가 없다. 여유 여유 말인가 그런 걸 어디서 팔기라도 한다면 돈을 내고 사고 싶은 심정이다. 육아가 나하고 안 맞는 건가 싶어 한숨이 나왔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었다. 이틀 후타바와 둘이 딱 붙어 집에만 있기에는 긴 시간이다. 공원에라도 가볼까 하지만 운 좋게 사람이 적으면 다행인데 공원에 엄마들이 모여 있으면 왠지 주눅이 들어 결국 공원 주위만 맴돌다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그걸 생각하면 뾰족한 대착은 아니었다. 그 밖에 부담 없이 후타바와 시간을 보낼 만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수족관이나 동물원에 가는 건 어마어마하게 큰일이고 구립 도서관에 가려면 배차가 적은 버스를 타야만 했다. 문득 언젠가 후타바를 데리러 갔을 때 원장 선생님이 커센 도서실에 키즈스페이스가 있다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났다. 머지않아 후타바가 다니게 될 초등학교에 커뮤니티 센터가 병설되어 있다고 했다. 돌아갈 때 얼핏 들었을 뿐이라 당시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으로 잠깐 알아보니 무척이나 제대로 된 시설이었다. 집회실이나 다담이 방도 있고 성인을 위한 강좌도 몇 가진가 열리고 있었다. 초등학교는 집에서 도보로 10분 정도다. 가볍게 산책도 할 겸 아직 조금 이르지만 초등학교의 분위기를 봐두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었다. 후짱! 밖으로 나가자! 텔레비전 앞에 쪼그리고 앉아있던 후타바가 오뚝 일어섰다. 다행히도 그건 싫지 않은 모양이었다. 초등학교 정문을 지나쳐 단장을 끼고 둔 그곳에 커뮤니티 센터는 이쪽입니다. 라고 화살표가 붙은 안내판이 있었다. 좁다란 통로로 들어가면 나오는 하얀 건물인 듯했다. 접수대에서 이름과 이용 목적, 입관 시간을 적고 안으로 들어갔다. 도서실은 1층 안쪽이었다. 들어가서 오른쪽 내측에 키즈 스페이스가 보였다. 낮은 책장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우레탄 소재의 매트가 깔려있었다. 조그맣고 낮은 테이블의 모서리가 둥그렀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다. 먼저 온 이용객은 없었다. 나는 안도하며 후타바와 함께 신발을 벗은 뒤 키즈 스페이스에 앉았다. 그림책에 삥 둘러싸이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치유되었다. 나는 무작위로 눈에 들어오는 책 몇 권을 꺼내들었다. 습관처럼 출판사를 확인했다. 후타바가 양말을 벗기 시작했다. 아까까지만 해도 좋다고 신고 있었으면서 후짱 더워? 맨발 맨발의 제로프 제로프? 제법 말이 통하기 시작했으나 이따금 의미를 알 수 없을 때가 있다. 나는 후타바가 벗은 양말을 동그랗게 말아 기저귀 가방에 넣었다. 후타바는 책장 앞을 빙글빙글 배회하기 시작했다. 책장 너머로 포니테일 머리를 한 여자애가 불쑥 얼굴을 내비쳤다. 게로브를 말하는 건가? 감색 앞치마를 두르고 손에는 책을 몇 권 들고 있었다. 도서실 직원인 듯했다. 목에 건 이름표에는 모리나가 노조미라고 쓰여 있었다. 실록의 새싹과 같은 산뜻한 미소로 노조미짱은 말했다. 인기 시리즈예요. 맨발의 게로프 지네가 나오는 그림책이죠. 지네? 노조미짱은 쿡쿡 웃으며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들고 있던 책을 잠시 낮은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는 능숙하게 책장에서 그림책 한 권을 꺼내 후타바에게 건넸다. 제로프! 후타바는 무척 신이 나 그림책에 달려들었다. 어린이집에서 배웠나 보다. 표지를 넘기자 진의 캐릭터가 열심히 신발에 발을 넣으려는 그림이 나타났다. 수많은 발 중에 절반은 맨발이고 절반은 가지각색의 신발을 신고했다. 귀엽다고 하기는 어려운 기묘하게 과장된 그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니 노조미짱이 말했다. 이름도 게로프고 이런 거 어른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애들은 좋아하더라고요. 팔이나 바퀴벌레 같은 것도 나오는데요. 뭔가 애정이 느껴져서 좋아요. 해충으로 여겨지는 벌레들에 대한 선입견 없이 아이들 시선에서 만들어진 훌륭한 그림책이구나 싶죠. 굉장하다. 책 전문가네. 나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있는 책 빌릴 수 있나요? 네. 고민이시라면요.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기 안쪽에 사서분이 계세요. 노조미짱은 반대편 안쪽으로 손을 뻗었다. 칸막이가 있어 잘 보이지는 않지만 천장에 레퍼런스라는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아, 그쪽이 사서분이신 줄 알았어요. 내가 말하자 노조미짱은 쑥스러운 듯 한쪽 손을 저었다. 아니요. 저는 아직 공부 중이에요. 고조리라서 사서가 되려면 실무 경험이 3년 필요하거든요. 아직 1년째라 열심히 해야 해요. 물기를 머금은 커다란 눈동자. 젊음이 눈부셔 어질어질 할 정도였다.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자 실무 경험을 차곡차곡 쌓겠다는 야무진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열심히 취업 준비를 했었는데 하고 그때를 떠올렸다. 출판사에서 일하고 싶었고 책을 만들고 싶었다. 밀라는 정말 좋아하는 잡지였기에 배치를 받았을 때는 몹시도 기뻤다. 5년 전 밀라에서 작가 가나타 미지에이 연재를 따는 것도 나였다. 미지에 선생님은 당시 70세로 편집장으로부터 젊은 여성들이 보는 잡지에 걸맞지 않다는 말을 들었다. 더군다나 에세이가 아닌 소설이라니 이런 류의 정보지와는 맞지 않는다며 일축했었다. 그렇지만 나는 미지에 선생님의 이야기가 젊은 여성들의 마음에 반드시 와다울이라 생각했다. 선생님은 그 전까지 역사소설이나 순문학을 썼었는데 내면에 숨어있는 희망적이고 힘챈 메시지가 다름 아닌 20대 여성들에게 울림을 줄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설정이나 글쓰기 방식을 밀라 독자층에 맞추면 뒷이야기가 궁금한 독자들이 매달 기대에 부풀어 밀라를 구입할 것 같았다. 그래서 국장에게 교섭해보았다가 설득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하고 비웃음을 샀다. 편집장과는 다른 관점에서 지적을 받은 것이다. 밀라와 같은 소녀들을 위한 잡지에 그렇게 대작가가 붓을 들리 없다는 것이 국장의 주장이었다. 그런 고로 나는 미지의 선생님을 맹렬히 공략했다. 처음에는 거절을 당했다. 미지의 선생님은 월간지 연지는 이제 힘들어서요 라며 적당히 얼버무렸다. 그럼에도 나는 몇 번이고 부탁했다. 미지의 선생님의 소설에 은밀히 담긴 강건함과 명랑함을 열심히 살아가는 여자아이들에게 전하고 싶다며 간청했다. 온 힘을 다해 지원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이다. 다섯 번째 만남을 가졌을 때 미지의 선생님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사키타니시와 함께하면 어떤 이야기가 탄생할지 궁금하다면서 성격이 다른 두 여자아이의 우정도 라일벌도 아닌 관계를 그린 미지의 선생님의 연재소설 핑크 플라타너스는 핑풀이라 불리며 금세 밀라의 인기 페이지가 되었다. 늘어난 매출에도 연재가 큰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했다. 1년 반에 걸쳐 엄청난 호평 속의 마지막 회를 맞은 뒤 책 출간이 결정되었다. 반유샤에는 문학팀이 없어 한건으로 엮는 일도 서점을 돌아다니는 일도 전부 내 업무였다.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밀라의 편집 작업과 병행했으므로 입사일에 최고로 바쁜 시기였지만 나는 매일매일 온몸에 전율이 흐를 정도로 즐거웠다. 이후 그 소설은 일년에 한 번 열리는 굵직한 문학상 북셀프 대상을 수상했다. 아닌 게 아니라 회사가 흥분으로 들끓었다. 잡지가 메인인 반유샤가 이처럼 문학책으로 각광을 받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복도에서 마주친 국장이 나를 불러세워 부편집장으로의 승진 예정을 넌지시 내비치기도 했다. 그 직후에 임신 사실이 발각되었다. 한동안 휴직이 들어가는 데 있어 불안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렸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이 일을 사랑하고 미지의 선생님과의 신뢰관계도 생겼고 복귀하면 더욱더 열심히 해보자는 생각이었다. 나에게 있어 편집일은 소중히 쌓아온 노력의 결정체였다. 그런데 모조리 빼앗기고 말았다. 여태까지의 경험과 노력은 하나도 인정받지 못했던 것이다. 밀라로 복귀하는 게 아니었으면 육아휴직기간 중 일 생각만 하지 말고 후바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다. 후타바가 잠이 든 귀중한 혼자만의 시간 기획을 짜내거나 정보 수집에 힘쓰지 말고 함께 뒹굴뒹굴하거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등 취미생활을 할 걸 그랬다. 어느 쪽이든 어중간한 채 만족감을 얻지 못하면서도 하루하루가 분주해 짬이 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무얼 해야 하는 걸까 어쩐지 쳇바퀴를 도는 듯한 느낌이다. 빠져나갈 길 없는 미로 속에서 구시렁대기만 할 뿐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한다. 나는 바닥에 폴삭 주저앉아 그림책을 펼치고 있는 후바타에게 말을 걸었다. 후짱 저기서 재미있는 그림책 찾아달라고 할까? 내 말이 들렸을 텐데도 후타바는 싫다는 말도 없이 게로부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노조미짱이 말했다. 후짱은 제가 보고 있을 테니 다녀오세요. 아 그치만 지금은 다른 이용객분도 안 계셔서 괜찮아요. 염치 불구하고 나는 신발을 신었다. 여기서 괜찮은 그림책을 몇 권 빌려가면 주말 동안은 그럭저럭 버틸 수 있을지 모른다. 나는 게시판이기도 한 칸막이를 지나 레퍼런스 코너를 엿보곤 소스라치게 놀라 걸음을 멈추었다. 카운터 안쪽에 하얗고 커다란 여자가 있었다. 나이는 잘 모르겠지만 50살 정도 되려나. 특별 주문이거나 외국의 빅사이즈인 건지 입고 있는 하얀 긴 소매 셔츠는 아마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는 없을 듯했다. 아이보리색 앞치마를 둘렀고 쫙 펴진 피부도 주름 하나 없이 새하이에서 뭐랄까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 베이맥스 같았다. 사선은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며 무언가 세밀한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뭘 하는 걸까 하고 단순히 흥미가 이뤄 다가가 보니 스펀지 매트 위에서 뭉친 털실 같은 물체에 바늘을 찌르고 있었다. 뭔지 알아 이거 양모 펠트 내 담당은 아니었지만 밀라에서 특집으로 다룬 적이 있다. 솜 같은 양털을 바늘로 콕콕 찔러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다시 말해 수공에다 마스코트인지 뭔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리라. 이토록 거대한 몸집으로 이토록 조그마한 것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이 정말이지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같았다. 나는 호기심에 이끌려 그녀 주변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바로 옆에 다크 오렌지색 상자가 있었다. 오래된 양과자 메이커 구레미아도의 허니돈 패키지다. 반 구형의 소프트 쿠키로 안에 꿀이 진득이 배어들어 있어 맛이 좋다. 나이를 불문하고 모두에게 인기 있는 상품이라 작가들에게 선물한 적도 있다. 사서도 허니돈을 좋아하는구나 싶어 갑자기 친근감이 들었다. 사서의 손이 뚝 멈추었다. 힐끗 쳐다보기에 나는 몸을 움츠렸다. 아, 죄송합니다. 사과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왠지 모르게 위축이 돼 뒷걸음질을 치자 사서가 말했다. 뭘 찾고 있지? 몸을 폭 감싸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신기한 목소리였다. 친절하지도 밝지도 않은 단조로운 저음. 그런데도 몸과 마음을 맡기고 싶어지는 너른 가슴이 느껴지는 한마디였다. 뭘 찾느냐는 말을 들으니 찾고 있는 것이 많은 기분이었다. 앞으로의 내가 가야 할 길 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할 방법 육아에 필요한 여유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지만 여기는 상담실이 아니다. 나는 그림책이요 라는 말만 전했다. 사서의 가슴께 고마치 사유리라고 쓰인 이름표가 있었다. 어찌나 사랑스러운 이름인지 사서 고마치 씨 그녀는 허니돔 상자의 뚜껑을 열고는 바늘을 집어넣었다. 빈 상자를 반직 꼬리로 쓰는 모양 이었다. 고마치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림책? 그림책은 너무 많은데? 두 살 백이 딸 아이한테 좋을 만한 걸로요. 딸은 맨발의 게로부를 좋아하더라고요. 고마치 씨는 몸을 흔들며 신음했다. 아 그건 명작 이지. 전문가가 보기엔 그런가 보네요. 애들한테 잘 먹히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잘 몰라서. 내가 중얼거리자 고마치 씨는 머리를 가볍게 기울였다. 꽉 묶인 당고 머리에 하얀 꽃 장식술이 달린 비녀가 꽂혀 있었다. 하얀색을 좋아하는구나. 뭐 원래 육아라는 게 실제로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 투성이니까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일들이 태반이지. 아 네네 맞아요. 나는 까딱까딱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진심을 털어놓고 싶어졌다. 곰돌이 풀을 보고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로 곰과 함께 생활하는 건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그 정도예요. 고마치 씨가 도련 호쾌한 웃음을 터뜨리기에 깜짝 놀랐다. 이렇게나 큰 목소리를 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농담으로 한 말이 아닌데 그러나 안심이 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되는구나. 넋두리가 입에서 술술 흘러나왔다. 저 아이를 낳고부터 모든 게 안 풀렸거든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만 들었고요. 딸이 소중한 존재인 건 사실이지만 육아가 상상 이상으로 벅찼어요. 웃음을 그친 고마치 씨가 또다시 담담하게 말했다. 아이는 훈훈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지. 출산할 때 많이 힘들었겠어. 네. 세상 모든 엄마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맞는 말이야. 고마치 씨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곤 내 눈을 들여다보듯 얼굴을 곧게 내 쪽으로 돌렸다. 그런데 난 이렇게 생각해. 엄마도 힘들었겠지만 나 역시 태어날 때 상당한 고통을 견뎌내며 있는 힘을 다하지 않았을까 하고 열 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 세상 밖으로 뛰쳐나온 거잖아. 세상 밖 공기를 접했을 때 분명 화들짝 놀랐겠지. 뭐야 여긴 하고 기억은 안 나지만 말이야. 그래서 기쁨이라든지 행복을 느낄 때마다 아 열심히 노력해서 태어난 보람이 있네라며 되새기곤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나는 입을 다물었다. 고마치 씨는 컴퓨터 쪽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도 마찬가지야. 아마 인생에서 가장 열심일 때는 태어날 때일걸. 이후의 일들은 틀림없이 그때만큼 힘들지는 않을 거야. 그토록 엄청난 일도 견뎌냈으니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한 고마치 씨는 자세를 쓱 바로잡더니 키보드 위에 두 손을 얹었다. 그러고는 파바바바박 하고 굉장한 속도로 타자를 쳤다. 손가락만 기계가 된 듯했다. 어안이 벙벙해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고마치 씨가 파앙 하고 마지막 한 수를 두었다. 곧이어 프린터가 달칵달칵 움직이기 시작했다. 뽑혀나온 B5 크기 종이에는 책 제목과 저자명 책장 번호 등이 표로 정리돼 인쇄되어 있었다. 건네받은 그 글자를 나는 말똥말똥 쳐다보았다. 포퐁 씨 어서와 통통 뭘까 뭘까 이 셋은 틀림없이 그림책이겠지. 그런데 그 아래쪽의 눈길이 갔다. 달의 문 저자는 이시유카리 이시유카리 씨라면 알고 있다. 매일 별자리 운세를 SNS에 올리는 사람이다. 밀라에 있었을 때 동료가 메신저에 등록을 해두었었다. 나는 점을 잘 보지 않는다. 여자아이들이 이런 걸 좋아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서 점집 노점 특집 등을 고려한 적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딱히 운세 페이지를 매달 확인하거나 한 적도 없었다. 이시유카리 씨가 그림책도 냈구나 싶었는데 이 책만 분류 표시와 책장 번호가 달랐다. 나는 물었다. 점술 관련 책인가요? 내 물음에 내 물음엔 아무런 대답 없이 몸을 살짝 굽혀 카운터 아래쪽 서랍 몇 개를 열고 있던 고마치 씨가 셋째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내게 건네 주었다. 받아 당신한테는 이거 대굴대굴 동그란 양모 펠트였다. 파란 구체의 초록색과 노란색의 얼룩 무늬가 있다. 지구? 귀엽네요. 고마치 씨가 만든 거예요? 딸이 좋아하겠어요. 그건 당신한테 주는 부록이야. 네? 책의 부록이지. 달의 문의 부록.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내가 당황해하고 있으니 고마치 씨는 바늘을 손에 들고 말했다. 양모 펠트의 좋은 점은 도중에 원하는 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는 중일지라도 중간에 아무래도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는 생각이 들면 궤도를 수정하기가 쉽거든. 아 그렇구나.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라져도 괜찮은 거네요. 고마치 씨는 아무 말이 없었다. 무뚝뚝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아까와 같이 털 뭉치에 바늘을 찌르기 시작했다. 나와는 더 이상 이야기할 생각이 없는 듯 보였다. 업무 종류를 어필하는 듯한 태도에 그 이상 말을 걸기가 못해 나는 지구를 가방 안쪽 주머니에 넣고 키즈 스페이스로 향했다. 노조미 짱이 후타바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나는 조금만 더 염치 불구하기로 하고 일반 도서 책장에서 달의 문을 찾았다. 달의 문은 표지에 하얗고 어슴프리한 반달이 그려진 파랗고 파랗고 파란 책이었다. 앞표지와 뒷표지 뿐만 아니라 책 머리도 책발도 책잎도 즉 종이의 단면 전체가 파랗게 칠해져 있는 것이다. 어둡지는 않지만 화려하지도 않은 그윽하고 아득한 파랑 그리고 표지를 넘기면 드러나는 면지는 먹물처럼 색감했다. 책을 펼치자 딥블루에 에워 쌓인 크림색 종이가 나타났다. 그곳에 적힌 글자를 눈으로 쫓으니 마치 한밤중에 책을 읽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팔락팔락 책장을 넘겨보던 중 어머니라는 단어에 붙잡혀 손을 멈추었다. 점성술의 세계에서 달은 어머니 아내 어릴 적 추억 감정 육체 변화 등을 의미합니다. 달이 어머니와 아내를 의미한다고? 보통 엄마는 한 집안의 태양이라고들 하던데 그래서 항상 밝게 웃어야만 한다고 의외라는 생각을 하며 되돌아가는 길에 읽어보았더니 무척 흥미로운 내용이 쓰여있었다. 임신한 여성의 배가 불러온다는 점 월경 주기와 달의 주기가 일치한다는 점을 근거로 한 모체와 달의 공통된 이미지 순결의 여신이자 달의 여신인 아르테미스와 성모 마리아를 예로든 천여성과 모성이 동시에 상징되는 것에 대한 고찰 재미있었다. 그리고 문체가 아름답고 이해하기 쉬워 머리에 쏙쏙 들어왔다. 점술이라기보다는 달을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야기책이었다. 커버 앞날개에 적힌 이시 유카레씨의 프로필을 보니 점술가가 아닌 작가로 되어 있었다. 뭔가 굉장히 납득이 같고 이 책을 차분히 읽어보고 싶어져 나는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키즈스페이스로 들어가 목록을 보며 이번에는 그림책을 찾았다. 고마치씨가 골라준 세권과 후타바가 손에서 놓지 않는 맨발의 게로브 노조미짱이 대출카드를 만들어주었고 총 다섯권을 빌렸다. 후짱이 들거야. 맨발로 신발을 신은 후타바가 게로브 그림책을 끌어안고 있었다. 지네와 바퀴벌레의 도움을 받는 주말 나는 이 그림책의 작가와 출판사에 더없이 감사한 마음을 품었다. 다섯권을 후짱이 다섯권을 찾아봅시다. 후짱이